다 같이 주신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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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15. 만군의 여왁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서 쓴 즉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15.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핏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오. 너의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16.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지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호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비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5. 모합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15.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합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15. 에스봉과 엘르할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합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떼도다. 16.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길에서 폐망을 부르짖으니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미로다. 16.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합 사방에 둘렸고 슬피 우프루지즘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루지즘이 부엘렐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17.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제약을 더 내리되 모합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6.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합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17.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의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합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18.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지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인은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오. 19.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20.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대도다. 21. 그러므로 모합이 모합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22.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넀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또다. 23.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24. 해스본이여 엘르할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25.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26.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27. 모합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27.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합을 들어와신 말씀이여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합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27.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음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28. 아로엘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29.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30.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남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의 꼭대기에 실과 이삼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의 사오 개가 남음 같으리라. 3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32.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업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33.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34.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 방에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반륙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35.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에 충돌하였으되 큰 물의 몰려움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36. 열방에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몰려움과 같이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미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37.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기시오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38.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39.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하도다. 40. 세상의 모든 검인 지상에 고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40.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룡이 감찰하미 쬐인의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41.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이겨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배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42.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49.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50.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오.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오. 51.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52.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3.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갈이 시들겠으며 54.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55.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55.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56. 소완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화해졌으니 57.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57.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왁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오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58. 소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부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59. 여왁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미 60.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61. 그날의 애굽이니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와에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62.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63.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당의 가난 방원을 말하며 만군의 여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업이 있을 것이며 64.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당 중앙에는 여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오. 64. 이것이 애굽당에서 만군의 여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구로 여와께 부르짖겠고 여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미라. 65. 여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해드리고 경배할 것이오. 여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66. 여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와께서 그 간과함을 들이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67.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67.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 개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여다 하실 것이미니라. 67.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냄에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치하던 해. 68. 곧 그때 여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69. 여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70.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70.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71.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72.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매대여 애워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73.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74.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75.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이떼와 약대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75.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했었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76.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77. 너 나의 타적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요하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77.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78. 파수꾼이 가로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79.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을 해서 유숙하리라. 79. 대마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80.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80. 즉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개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개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80.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니라. 82.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 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83.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84.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85. 이상의 골짜기에 주망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효와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86.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87.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이야 내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위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국해도 하며 87.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8. 그날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89.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90.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1.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흙골을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91.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조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91.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술에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92.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이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93.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옷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94. 망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3.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지들지어다. 두루가 황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미요. 이 소식이 깃띔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으미니라. 94.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물로 수운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95.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96.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97.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뇨. 98. 망군의 여호와에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99. 딸 다시스여. 딸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하미 다시는 없으리라. 99.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의 명을 내려 그 경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우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99.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묵해 하였느니라. 99.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지지라. 너희 경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99.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년왕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피란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99. 잊어버림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피란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벅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24장.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니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25장.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25장.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리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업이 회파되고 집마다 다치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업이 황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흔듬갚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험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를 영어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자나였고 나는 쇠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유를 횡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유를 횡하도다 하였도다. 땅에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미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암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노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으미라.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해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령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란당한 빈핏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암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해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합이 거름물 속에 초기에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에 헤엄치려고 손을 펴 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사무실이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미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르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미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란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지즘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렌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받아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이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도 없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자들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모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의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28장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가니어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감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일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가니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니게의 지식을 가르치며 니게의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오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으미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쥐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돌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이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양은 돌입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왁계로 썬 안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 아니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 환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 환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왁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페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고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왁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 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하니 너희의 폐리함이 심하도다 통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김어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으미라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족 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애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30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 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략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려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기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압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오 거짓말하는 자식이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찹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이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저인과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오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미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리를 여기려 하시미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미라 우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만던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오 밭가는 소와 어린 아기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준영에 개울과 신의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가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의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은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상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의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떠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오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오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느 한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유란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인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악한 말로 여호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욱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유란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른 한자를 멸하며 빈피판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미언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니란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엄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엄려 없는 여자들아 일년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보도수학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엄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들어대고 배로 허리를 통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성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암바되며 인구많턴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히 구렬이 되며 들라기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먹는 곳이 될 것임이여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연은 화평이오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룡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다같이 주신 기도로 성경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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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